남집 버리기 아깝긴 한데 오빠가 햄버거 사왔네? 왜 사줄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난 너무너무 좋아 완전 미국이네 그쵸? 남자친구가 햄버거 사주고 오늘은 오빠가 사주고 근데 빨대가 없나? 내가 버려야나? 요즘 코토파운더 치즈 내가 대박 좋아하는 건데 역시 치즈꺼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감자트림도 가득해 근데 치즈가 원래 좋아해 남자친구도 알꺼에요 그쵸? 흡착도 있다 빨리 얻어 맛있게 먹고 자야지 약도 먹어 좋아요 파이팅 빨대 종이빨대인가? 그러네요 자전통식만 만나면 종이빨대 그리고 난 좋아 문어먹는 거인가? 남자친구도 맛나게 먹고 리뷰할게요 코토파운더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치즈랑 케첩 일부러 위에 뿌렸어요 저는 케첩 뿌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입 앙 물면 다 치즈가 와 더블이야 음.. 봐봐 안식도 또 있어 너무 행복한데? 치즈 넣는 거 대박이야 안에 피클도 있고 피클인 거 같아 양파 넣는 거 같아 너무 맛있어 빠삭빠삭 어니언양도 대박 여러분 더블커트 치즈파운더 진짜 치즈가 짱 맛있어 말 잊지 못하고 너무 맛있어서 니가 이거 그때리아 키즈에 빵 푸드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폭신폭신해? 진짜 맛있어 안에 따끈따끈하고 염지해가지고 콜라랑 같이 천천히 마실게 진짜 맛있겠다 참이 많으니까 진짜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 피클 이렇게 맛있어 혼자 버려도 과일이 잘 됐다 음 음 짭짤하고 진짜 맛있어 케첩이 단첩 들어있어 대박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와드가 아니고 너무 맛있다 햄버거 어제 먹으면 또 먹으면 맛있어 진짜 어 너무 맛있어 스테리아 좋아하는 이유가 빵이 진짜 대박 맛있어 그냥 빵만 먹으면 진짜 맛있어 폭신폭신하고 진짜 햄버거 빵 다치 나는 햄버거 때문에 롯데리 아빠가 본받았는데 빵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응 생긴 게 이랬지 비주얼이 다가 아니에요 짓돌아 응? 약간 짭짤한데 치피치클까지 랑칼 아삭아삭아삭아삭아 맛있다 슬슬 배고파는데 잘 됐다 응 맛있어 맛있어서 그랬는데 금방 먹었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나 금방 먹었어 코다리 나물때 제일 맛있고 제일 아쉬운 거 아시죠? 비주얼 미쳤다 응 응 우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